안녕하세요. 빈센트 블루입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추구하는 음악분 아이디어 광고가 엄청난 대가잖아요. 그래서 저도 뭔가 무슨 스타일이나 장르보다 너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요. 저를 한마디로 패하잖아요. 굉장히 어렵네요. 잘생긴 끼쟁이라고 하겠습니다. 별명 있어요. 그 좀 약간 귀여운 별명이 있는데 마음에 들어요. 빈센트 블루입니다. 빈센트 블루입니다. 저 요즘 다시 곤충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. 한동안 쉬다가 조금 여유가 생겨서 다시 제가 원래 꿈이 곤충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곤충들을 다시 조금씩 집에 들이고 있는데 근데 벌써 한 6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드디어 프로필 재량이 끝났는데 3월 24일 재발매되는 첫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앞으로는 더 멋있는 바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